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혁윤입니다 자 오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께 정말 무서운 공포탈출 앱을 갖고 왔는데요 바로 이지스더호퍼맵이라는 아주 무서운 맵을 갖고 왔습니다 자 일단은 설정을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진짜 무서워요 여러분들 제가 대충 플레이를 조금 해봤는데 너무 bgm도 무섭고 무섭더라구요 자 일단은 간단하게 노몰로 하겠습니다 노몰로 하고요 자 난이도는 자 그러면은 출발을 해볼까요 자 음? 이게 뭔 소리야 음? 자 일단은 게임 목적은 어... 머니백 돈 20개를 찾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좋았어 이제 시작된다 제가 강도가 되어서요 빈집에 있는 돈을 갖고 나가면 된다고 하네요 자 그럼 플레이를 한번 해보자 음? 소리가 들린다 몰래 내 집 문을 따는 거죠 제가 강도니까 집 문을 몰래 따고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화면이 안나와요 여러분 정상입니다 소리만 나오는게 정상이구요 됐다 제가 몰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이게 돈 주머니구나 돈 주머니 20개를 찾고 나가야돼 잠깐 나가자 오 무서워 뭐야 이거 뭐야 눈은 뭐죠 눈? 잡을 수 있네 이게 뭔 소리야? 무서워 죽겠네 이거 돈 어차피 돈 주머니를 찾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아 무서워 이거 아 이거 뭐야 이거 바람소리도 막 들리고 막 이거 bgm이 장난이 아니네 마인크랩트 맞냐? 어 뭐야 아 저거 뭐야 어 이거 뭐야 방금 뭐야 방금 뭐야 자고 이거 흔들리고 뭐 뭐야 이거 뭐야 귀신이 근처에 있으면 물건이 흔들리는 거 이까봐 뭐야 이거 갔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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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앞에 있었는데? 어 뭔 소리야 이거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여기 지도가 있는데요 잠깐만 저기 나가는 출구고 시계 있는 곳 지방 구조인가봐요 돈 주머니 20개를 찾고 8출 hora 8출 9으로 8출 거로 8출 9으로 나가야 된 it 이거 이거 나 집을 잘못 들어왔나봐 나 강도인데 저거 뭐야 저거 뭐야?! 저거 뭐야?! 오오오오오오 어 뭐야 저거 헉? 저거 뭐야? 몸통이 없는데? 아이고 저거 뭐야 오오오오오오오오 진짜 징그럽게 생겼다 오 사라졌다 이거 시간 지나면 사라지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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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 어떤 게임인지 알겠어 자 이거를 다 돌아다니면서 돈주머니 20개를 찾고 이 지도를 보고 탈출구에 나가는 거 열쇠를 얻어서 또 따는 곳이 있나봐 지도의 모양이 바뀌었네 어허 여기 키로 또 문을 열 수가 있네 숨소리가 거칠어 아 무서워 죽겠네 이거 아이고 아이고 우리 얼마 안 남았는데 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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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났다 일 났다 오 쫒아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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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도망가야 돼 자 이제 3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3층에 구도가 또 있네요 갑자기 귀신이 나타나진 않겠지 뭔 소리야 이거 에데너들 무서워 죽겠네 울산 오오옼 Ya 온다 온다 он다 귀신 온다 뒤에 있다 몽게 친다 난리 났다 난리 났다 무서워 죽겠다 돈주머니를 찾아서 이 눈은 뭔지 모르겠어 이게 Q로 드랍을 하니까 맵 위치가 보여요 이게 뚫려서 보여요 이 눈을 뿌리니까 맵이 투시경으로 보이네 어디에 뭐가 있는지 볼 수 있는 것 같고 여기가 탈출구인가 봐 머니백을 돈을 다 모으고 나가래요 탈출구는 대충 알았고 14개 모았으니까 올라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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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깜짝 놀라 저거 뭐야 저거 도대체 너무한거 아니냐고 BGM이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들 아 진짜로 너무 무섭다 이거 마인컴트 맞냐? 마인컴트 지금 너무 무섭잖아 15개 모았고 5개만 모아서 나가면 돼 그래서 나쁜 짓을 하면 안돼요 남의 집 함부로 들어가서 돈 훔치면 안된다고 나쁜 짓 하니까 이거 귀신보고 그러는 거 아니야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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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로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서 여기 아닌가? 코드? 아 이거 뭔 소리야? 뭔 소리야 이거? 아 귀신 왔다 뭐 뭐 뭐 뭐 귀신이 가까이 오니까 컴퓨터가 흔들려 이거봐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이씨 아이고 아이고 내가 왔는데 더 빠르지롱 귀신이 좀 느려서 따돌리기 좋은거 같애 절반 안남았어요 이렇게 4개만 모으면 돼 4개만 18개 여긴 뭐하는 방이야 음침하고 기분 나쁜 곳이다 2개만 모으면 이 집을 나갈 수 있어 어디보자 어디보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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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귀신이 근처에 있으면은 이렇게 물건이 흔들리나봐 아 이거 뭔 소리야 이거 뭔 소리야 아 잡히면 무슨 일 날 거 같애 진짜로 오케이 사라졌고 시간이 있나봐 아 이거 2개만 찾으면 되는데 2개가 1개 2개가 없네 여기도 없구요 내가 안본 곳이 있을거야 어 찾았다 19개 1개만 찾으면 나갈 수 있다 자 돈다발 내가 이거 챙긴 뭐야 이거 어 키 키 얻었어요 분명 아까 지하에 키 여는데 있었죠 키 지하에 발 내려가서 키로 문을 엽시다 키로 문을 열고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 해냈습니다 자 이제 탈출구만 나가서 돈을 가지고 나가면 돼 빨리 여기 나가자 아 제발 나오면 안될텐데 이제 돈은 다 모았어요 여러분들 나가면 돼 나가면 돼 나가면 돼 귀신이 나오진 않겠지 어 나왔어 어 도망쳤어 와 아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이상한 수상한 집에 들어가서 돈 20개를 찾고 어 왜 몸이 없는 어 목만 있는 귀신을 피해서 탈출을 했어 와 진짜 이거 너무 무서웠다 와 이상한 형체를 봤네요 야 진짜 잡히면 끔찍한 일을 뭐야 뭔 소리야 네 끔찍한 형체를 피해서 탈출을 성공했구요 와 이거 한 번에 탈출했어 야 너무 좋았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한 번 어 귀신한테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하드모드로 할게요 이번엔 하드모드라서 귀신 나오는 귀신의 속도가 좀 빠른가? 좀 무서운데? 어 무서워 죽겠네 이거 귀신 나오는 거 아니야 갑작하게? 어 잡혀볼게 이번에는 귀신한테 일부러 오 잡혀볼 와서 돈을 훔치고 달아나는 강도의 시점으로 탈춤에 플레이를 한건데 역시 물건을 훔치면 안되겠습니다 물건을 훔치니까 이렇게 벌을 받는거 아니겠어 어 일단 오늘 이렇게 재밌는 마인크래프트 공포탈춤 해봤는데요 오늘 제작자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 이렇게 끝낼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